대략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률이란 빈 베레를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아 나 벌금은 못내 아 나 못내 나라에는 저 사람이 진짜 사회봉사자라고요? 여기가 대부분이 안발교 환자분들이 계시라고 수배수 버릅니다 아니 나는 못돼 뭐하는 거지 대충대충? 아니 나한테 청소 시키고 요리 시키고 운전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뭐 하다 하다 추면으로 노래까지 시키면 아니 뭐 이게 뭐 봉사야 이게 제이형 소원이래잖아 봉사시간 3시간 빠져요 그러면 하우? 와이? 와 마시가네 서..설려다 전 사람들이야 하여간에 장반장 그 꼰대네 너무 수상하고 다리도 멀쩡한 양반이 왜 목발은 짓고 다니실까 뭐해요? 받냐? 맞지? 돈? 아 그걸 받네 자식 저 아저씨 그 친구 손 한번 봐 딱 좀 들어주십쇼 아빠가 좀 들어주세요 모가지 뿐질러지겠네 다시 가는 캐릭터다 아니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? 더 강해져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자 엎이세요 갑니다 괜찮아요 엎이세요 어르신 가자 우리 가자 집안해 집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휴 사실 제가 표현들이 뭘로 보고 뭐 이렇게 잘 자 나 안 해 아! 뒷다리 아이씨 노친네들은 맨날 나한테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피곤하게 하고 이거 안 풀리는데 나빠도 고향님 질빛은 난데 너한테는 내가 만드는 음식이 별로니? 요즘 들어오는 것들은 왜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이야 우리 복지사님은 여긴 또 웬일이실까 잘생겼네 오빠 안녕 니가 어떻게 오랜만 부산실 학교 다녀왔어요? 뭘 봐 진짜 예뻐요 니들 보기 예쁘라고 태어난 거 아닌데?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 맨날 나한테 같이 죽자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겠다 나 좀 모르지어 그냥 지나가주면 안 되나? 니가 그럴수록 더 안 와줄 거야 알잖아 오빠는 내 옆에 있는 게 제일 잘 어울려 나 진짜 딱 한 번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래도 되잖아 어떤 기적을 원하시나요?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? 우리가 누굽니까? 김진이 아니에요 소원계의 어벤져스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완전히 엉망은 아니네 쓸 때가 반드시 한 번은 안 돼 말해줘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가능할까요? 내가 그런 사람이야 소원 들어주는 사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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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